대구시가 제19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의는 코로나19, 대구의 치유와 성장,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8월 28일 오후 7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웹캠이 장착된 PC 등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1대1 상담팀을 운영해 기술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8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